화면 확대, 축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재 워크시트를 확대시키고 축소하는 개념이고요. 보기에 확대, 축소, 확대, 축소를 실행한 다음에 확대, 축소 대화 상자에서 배율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성급을 잘하는 거, 사용자가 지정하는 2%, 10%에서 400까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. 숫자적인 개념, 10에서 400%까지 가능하다.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숫자적인 개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. 창 정렬은 말 그대로 창을 정렬하는 개념인데요. 얘는 여러 개의 통화문서를 배열해서 비교하면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보기에 창 모두 정렬을 클릭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창을 정렬하는 방식은 바둑판식, 그 다음에 가로세로, 그 다음에 계단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이렇게 창 나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창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. 워크시트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화면에 이제 모두 표시하기 어려울 때 그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하도록 쪼개는 기능이에요. 보기 창 나누기를 갖다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표시된 창 분할 표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는다. 요건 인셋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그리고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눈 거고 최대 몇 개까지? 네 개까지 쪼갤 수 있다.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. 조심하시고요.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워크시트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더블 클럭하게 되면 삭제돼요. 또 창 나누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보기의 창 나누기를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. 요번에는 틀 고정인데요. 틀 고정은 실생활에서 실명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에요. 가겠습니다.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이 많아요. 그래서 특정한 범위의 열도는 행을 갖다 고정시켜서 셀포인터의 이동과 상관없이 항상 제목 행이라든가 제목 열을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틀 고정이에요. 틀 고정 보기의 창에 틀 고정에 틀 고정을 실행해서 틀 고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택한 셀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행과 열 동시에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틀 고정 위치는 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틀 고정 위치를 변경하려면 틀 고정 취소한 다음에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. 지금 데이터를 제가 이미적으로 복사를 해놨는데요.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에 제목이 어떻게 돼요? 계속 남아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컴일반 엑셀 액세스 그래서 이게 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틀 고정 취소를 해버리면 보세요. 위에 제목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하죠. 하지만 틀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제목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틀 고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창 틀 고정 틀 고정 취소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방금 전에 봤듯이 그 다음에 화면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도 인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이번에는 이제 창 숨기기인데요. 말 그대로 창을 숨기기 보기의 창 숨기기를 실행해가지고 현재 통합 문서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고 숨기기를 실행하게 되면 시트 탭에서 모두 사라지는 거 말 그대로 숨기기니까 그 다음에 숨기기 취소는 말 그대로 보기 창 숨기기 취소 들어가서 숨기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숨기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엑셀을 종료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. 네,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